자, 그러면요.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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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넷. 셋, 넷. 어쨌든 뭐 이 시간까지 뭐 봐주시는 분들은 되게 뭐 고맙긴 하죠. 제가 몇 명이 보고 있는지는 제가 아마 여기 채팅창에 표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봐주는 분들이 따로 이 노래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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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Rayman! Take this magic seed!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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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흐흐흐흐 끄그 polls 체중 체중 하하하하 리허治 어쨌든 채팅창 websites 뭐 이런거는요 제가 봐가지고 좀 개선은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좀.. 그냥.. 근데 아마 나중에.. 그.. 아마 아프리카TV 단독 송출도 되게 해가지고 좀 뭐 프릭샵도 좀 켜놓고 뭐 그럴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런 난리가 나가지고 사진 한 번 찍었죠 여기서 너무 빨리 뛰었죠 핫 아프리카TV 그리고.. 가자! 이 타이밍은 똑같아요 이 타이밍AR이라.. 주rey는 하mare 오! 원 counterparts 아하 아멘 타이밍이 쪼금 뭔가... 엇갈렸네 네 그렇구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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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요. 여기서 잘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딱 맞죠? 일단 지금 위험한 방법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빨리 끝내고 그냥 자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그냥 자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거거든요. 한번에 성공하는 게. 어쨌든. 자, 타고 내려갈게요. 자, 타고 내려갈게요. 자, 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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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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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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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이건 안되네. 이건 안될구요. 으잉. 門. 가진. 쫀보는 중. 으잉. 아, 지금. 방금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서 한 번 떨어졌어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한 번 떨어져요 왜 내가 점프를 던졌지? R2를 눌러야 되는데 먹기가 더 gigante 아름다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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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핫 예아 벌써 이십.. 이십 사분이야? 뭐 했다고 아 손목 아파 브라이브 브라이브 흥 그리 삼먹어 그리 끝 하 뭐냐 그 어디 보스지? 미스터 스톤 끝날 때쯤에 한번 중간정거 해볼까? 왜냐면 제가 몇 명이 보낸지를 제가 체크를 안하잖아요 오오 어쨌든 페이스는 지금 되게 빨라 지금 지금 두 번째 정주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지금 페이스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방심을 하지 말고요 지금 뭐예요? 너무 짧았죠? 네 되게 빨리 가고 있죠 지금 오이 올라가자 공격 길거리 밀봅 Web 타이밍 안 맞아서 오 27분? 되게 빨리 왔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27분이 진짜 빨리 온 거나 봐 어쨌든 지금 페이스 좋을 때 죽으면 안 되죠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해 페이스가 빠르면서 안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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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안 됐네 오 되게 운이 좋았어요 이럴때일수록 조심해하네 오예 29분? 아, 아직 29분인가? 왠지 그렇게 크게 막 빠르고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적의 빌드를 갖고 있는건데 지금 수, 솔직히 뭔가 100% 완벽한 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케이 여기서 일부러 피해가 안 돼요 오 오케이 기다렸다가 오케이 30분 46초 하이 하이 일단 미스터 스톱까지 이렇게 잘 깼으면 좋겠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하이 오 이 퇴근 퇴근 먹으면 돼 초긴장 지금 초긴장 지금 각도 좋은데 에이 에이 엠 괜찮아요 먹고 가면 돼 하하 하하 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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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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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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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fall finish this day, okay.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까지 삼십구 보면 흠흐흐흐흐흐흫 1 2 3 오케이 겁나 빨리 끝나고 있었어 지금 흐흐흫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완벽해 타이밍 개 완벽하여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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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가 40분이야? ㅋㅋㅋㅋ 개...진짜 미쳤다 오늘 시, 탄력 제대로 받았대요? 이럴 때일수록 죽으면 안 되죠 비상대리 비상대리 아 아,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무리하지 말자 무리 안 할게요 아, 다리 아파 어제 되게 많이 걸거든요, 제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어쩌다가 오 안착하면서 때려버렸어요 떡. crimes 사이사이 아이고야, 누나파라 너무 지금 어쨌든 지금 피니티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너무 급했어 괜찮나요?어차피 위에 피 있어 여기서 그냥 감속했어요 안 받으려고 에이 그래 여기 한번 삐끗한거 어쩔수 없다 주먹이 빨리 안팔았죠 그냥 하던대로 할거야 하던대로 해야되요 역시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주면 딱 착지하죠 올라가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되요 바로 올라갔어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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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갈수있어 한번 해볼게요 할수있을거야 되죠 오 와 이게 되네 어이씨 마실거 없어 커피가 없어요 아씨 목마라고 배고픈데 어쨌든 지금 실수없이 아직 최고의 페이스를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지금 최고의 페이스는 진짜 이렇게 빨리 온적 없었는데 완벽해 완벽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유지해질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자아 예스 48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크으으! 봤어요? 흐흫흐흫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근데 안 맞을 수는 없네 뭐 이 키가 고정이 돼 있었나? 뭐 이 키가 고정이 돼? 50분? 아주 그냥 여기서 시간을 까먹네 하아... HP가 지금 많이 달아져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위험한데? 오케이 안맞았구요 좋았어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에 피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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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까지 50이면 진짜 빨리 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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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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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53분이야 개빠르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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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초 아... 아... 진짜 개빠르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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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바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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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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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한 다음에 좋아요 여기까지 55분이야 진짜 미쳤다 오늘 메로 저 번개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네 원래 빌드대로 가고 있죠 56분 야 미쳤다 오늘 미쳤따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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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난리나겠는데 여기서 맞지만 말자 이거 이거 아닌데 한 번밖에 근데 그.. 플렉스를 못하겠네 스킵 한 번밖에 못해요 이번엔 스킵 안할게요 이번 한 번 넘기고 여기서 왜냐면 다음번에 그 핀 5개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스킵 할게요 바로 이러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 둘 셋 58부 이렇게 빨리 온 적이 없었는데 자 이번에는 버그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길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요 진짜 사고만 치지 말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엑셀렛 엑셀렛 괜찮아요? 안전하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까지 깨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구름이 올라가서 땅땅 가벼기고 그리고 여기까지 빵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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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가자! 사진 찍고 와 여기까지가 한시간이야 대박이다 진짜 가자 한 시간만이니까 아 미쳤다 진짜 자 이번에는 빼먹지 말자 그냥 갈게요 어차피 위에 피있어요 좋아요 대박이다 너무 높았어요 여기서 한 대를 맞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괜찮아요 없죠 여기서 빼먹지 말자 아 좋아요 HP 하나 안 봤죠 찍어 HP 하나 안 봤으면 여기서 쓴 작전이 있죠 여기서 스포 내놓고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좋았어요 찍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죠 타고 가세요 죽었으니까 하나 더 먹고 되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옆에를 안 보고 그냥 때려버리는 그냥 한 대 맞아도 돼요 오 좋아요 찍어 혹시 몰라 오케 올라가구요 좋아요 이게 아닌데 좋아요 클리어 더블 먹고 가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에이 에이 바로 때려야되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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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게요 무리하지 말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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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구요 달리고 수거리고 달리고 수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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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정도면 이러면 돼요 한 번만 때리면 돼 재쏘 여기서 쏘고 나서 때리세요 저기 송어나서 요렇게 쏘고나서 이렇게 이러면 완벽하죠? 하나, 둘 안되네? 씨 mustache 또 낼게요 효진 한시간 12분 대박이다 ㅎㅎ 기록 내겠다 오늘 여기까지 12분이면 기록 나와요 나올 수 있어 하자 여기서부터는, 네, 안정적으로 갈게요 그냥 무리한 빌리 안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핫 여기서 불안한데 영상에서 불안을 줍니다 크 흐어어어 와 살짝 위험할 뻔했어요 성공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무리하지 말고 좋아요 맞을 뻔했어 여기까지가 14분이라니 진짜 14분 저 감옥이 14분에 깨서는요 찍을게요 혹시 뭐냐? 괜찮아요? 와 여기까지 15분이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 오케이 이게 되거든 에이 아깝다 그냥 이대로 갈게요 15분 16분 20분 40분 1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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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구 마려운데 잠깐 페이북 메시지 좀 확인하는 중 괜찮아요? 오케이 진짜 빨려왔다 띄고 띄고 여기 하면 이렇게 되죠 좋아요 오 아 완벽했어 저기 쟤네들 지금 프레임 끊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오케이 몸 안생겼어요 오케이 바로 올라갔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고 기다릴게요 이렇게 안 맞을라고 찍고 뭐 한거야 너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잉 아 됐어요 완벽하진 않았는데 시간 많이 줄었어 오 근데 저것도 신공략이다 저것도 나름 괜찮은 공략이고요 생기면 생기면 괜찮아요 스폰하고 네 야 여기까지가 20분이야 오 잘하면 오 30분 안에 끝나겠는데요 대박 자 슬스하지 말자 하나 둘 안 맞죠 실수 실수하지만 말자 실수하지만 말자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연기 stain 태풍선이 여러분 이거 저기 저희 여기서 인사 이제 이렇게 침착하게 저거 지나고 오케이 21분 4 와 이거 뭐 이거 뭔가요 하나 크게 크게 짧게 짧게 좋아요 하던대로 하자 아 근데 지금 팀 개수 아깝다 하나 둘 하나 둘 일 둘 하나 실패 끝나자 1시간 20- 소리 끝날 1시간 20-알 어디 тр채 노 엇 moonlight 미쳐 미쳤다 진짜 와 여기까지 미쳤다 진짜 헉? 핫 괜찮아요? 96? 오케이 팅 100개 더 채우고 하반대로만 하자 팍 수 있어? 아 안되네 하아 에이 괜찮아요? 아직 23분이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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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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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24분? 빠져! 와... 25분 전에 여기까지 와였다 가자, 실수만 하지 말자 무리 안 할게요 무리 안 해 하던대로 좋았어요 캬아... 흠... 휙 휙 하나, 둘, 셋 오, 이 공략법 좋아 좋아요 26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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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수만 하지 말자 여기서 아 안되네 안할게요 니치 ffen 뭐랄까 домой 나 으 으 으 아.. 여기서 피 먹어야 돼 그냥.. 반동 타는 김에 먹었어요 원래 내가 하던대로니까 저거 풀렸어 보험 가자 자 자 좋아요 와 28분 졌어 죽지말말자 하하 대박이다 이거 와.. 28분의 10까지 하하 괜찮아요 아주 그냥 까불다가 난리를 치죠 내가 이럴거 같아서 아까 피를 먹고 온거야 어.. 어? 30분 안에? 되나요? 지금 28분 59초가 세계 5이거든요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세계 6이 29분 12이 초과되는.. 못해요 .. 하! 됐어! 할 수 있어 하던대로 말하자 뭐 시간은 이따 보면 되니깐요 일단은 1시간 30분이야 와 1시간 30분 아 타임어택 누르라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잠깐만 여기서 다시 돌려볼 수 있나 아 못 돌려보네 여기서 돌려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네 1시간 30분 신기록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자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고 녹화 마무리 할게요 신기록 신기록